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폴리 뉴스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정말 세계사 유리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법 질서를 지켜내고 새로운 정보를 탄생시켰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분입니다. 생각도 훌륭하시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 정당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위기를 넘겨내고 한반도의 그런 평화와 번영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